10월 25일 부채성사 해외선물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시장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하고 S&P는 올랐습니다. 원인은 테슬라가 급등하면서 S&P하고 나스닥은 올랐는데 IBM 실적이 좀 안 좋으면서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IBM 때문에 다우지수는 좀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21% 넘게 상승을 했는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사실 장개장 전에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이미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아시아시장에서부터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분봉으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으로 살펴보면 어제 급락한 이후에 오전서부터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쭉 올라갔죠. 그런데 미국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이미 상승해서 출발하다 보니까 또 빠져서 진행이 되다가 장후반에 결국 다시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아시아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유럽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지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독일지수 쭉 올라가고 있고요. 덕분에 나스닥 돈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1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S&P500 지수 어제 소폭 상승했고 0.19% 선물은 올랐는데 선물하고 현물하고 약간 차이는 있죠. S&P 현물은 0.2% 올랐습니다. 선물이 조금 덜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 어제 선물이 0.79% 선물이 나스닥은 더 올랐네요. 다운은 오히려 좀 빠졌어요. 결국 어제 상승은 테슬라 때문에 그렇다. 다른 종목들은 아직 M7 중에 다음주에 5종목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시장을 더 크게 움직일 만한 요인이 좀 있죠. 나스닥하고 S&P는 아주 강력한 힘을 일단 발휘를 했고 다운은 좀 빠졌고요. 오늘 다시 또 반등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셀 덕분에 같이 조금 올랐는데 오늘도 약간 오르고 있네요. 일단은 독일지수도 어제 같이 좀 올랐고요. 닛게이도 반등했고 중국증시도 약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어제는 미국장 개장하기 전에 이미 올라있어가지고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하락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락폭이 크게 나왔었죠. 그런데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또 쳐 올렸어요. 원인 자체는 곰곰이 살펴보면 채권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제 30년물 채권 전역장 열리기 전에 조금 반등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이거는 시장금리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죠. 시장금리가 떨어진 원인은 또 대통령 선거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부통령의 헤리스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더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다시 시장금리가 약간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0년물, 5년물, 2년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 소득세를 낮춰주면서 정부 부채가 더 커질 거다. 결국에는 국채 발행액이 커지니까 채권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량이 많아지는 거죠. 채권이. 그래서 그동안 계속 빠졌습니다. 트럼프가 우세하면 현재는 채권이 좀 빠지고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 달러는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금리가 너무 대통령 선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급등하던 게 어제 조금 정체를 보이니까 그래서 후반에 다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금리 때문에 다시 상승세로 조금 돌았었다. 골드는 보면 골드도 역시 어제 다시 올랐는데 오늘 다시 또 빠졌죠. 어제 올랐던 원인도 결국은 미국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갔는데 실버를 보면 쭉 빠졌습니다. 일단 실버는 기금속이긴 하지만 산업재에 속하기도 해서 조금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되긴 한데 일단 실버가 좀 빠졌다는 것을 보면 기금속의 상승 탄력도 이제는 조금 떨어지는 구름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금도 어제 윗골이 달리고 쭉 빠졌고 오늘 또 길게 빠졌죠. 팔라디움도 급등했다가 살짝 밀리고 있고요. 구리도 빠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속류 좀 빠지는 그런 모양새죠. 오일도 어제 좀 빠졌습니다. 미국의 재고가 증가했고 그리고 유럽의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 기존에 또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오일 수요가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 거기다가 오펙크 플러스가 올해 말까지 감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감산이 없으니까 오히려 증산이 되는 거죠. 올해보다는. 그래서 공급이 더 늘어날 예정이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힘을 좀 못 쓰고 있어요. 가스 잠깐 보겠습니다. 가스 살 때 됐다 싶었는데 결국은 급등했어요. 오일하고 가스는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격이 틀려요. 그리고 미국 재고가 아마 줄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급등했으니까 목요일 날 항상 가스 재고 발표합니다. 유로가 어제 반등하는데 이제 추세 전환할 단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상승폭은 조금 나왔어요. 아주 크지는 않았고 미국 달러 약세로 돌아서면서 유로가 올랐고 유럽뿐만 아니라 파운드, 호주, 뉴질랜드 소폭 올랐는데 오늘 다시 좀 밀리고 있어요. 캐나다 오늘 소폭 오르고 있고 에나, 스위스 프랑 전반적으로 다시 통화들이 미국 달러 약세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원인은 일단 채권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통화를 거래한다고 하면 채권의 추이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은 30년물 채권이나 10년물 채권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유로화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골드는 엄청 올랐죠. 지금 금값이 국내 가격으로 보가세 포함해서 50만원이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좀 꺾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경제지표 발표 잠깐 살펴보면 11시에 미국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기대 심리 평가지수 이런 거 11시에 조금 시장 영향력이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일단은 다시 주가가 올라갔던 원인은 테슬라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 사실 어제 장 개장하기 전에 이미 한 14% 정도 올라서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21%가 넘게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동기에서 한 8% 정도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54%나 늘었어요. 순이익은 17% 급증했고 근데 이제 자동차 부분은 전년 대비해 가지고 2%밖에 안 늘었는데 다른 사업들을 또 얘네가 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 발전하고 저장 이쪽 매출이 52%나 늘어나가지고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금액은 사실 자동차 부분이 크죠. 자 일단 다음 주는 다른 M7 중에 5개의 종목이 실적 발표를 하니까 나스닥의 등락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은 기업도 있고 나쁜 기업도 있는데 지난번 그 실적 발표할 때도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한 경우 테슬라가 그랬었죠. 자 또 실적이 나빠한데도 불구하고 급등한 경우 메타는 메타가 그랬던 것 같아요. 메타가 실적이 좋았는데 향후 전망을 조금 안좋게 CEO가 얘기하면서 급락을 했었습니다. 자 실적 발표 시즌에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크게 등락이 있을 거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자 오늘 또 성공주자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